도라지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석로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규장각에서 작동하였고 18세기 그래서 이 부분은 도라지차, 길경차, 원문에 대한 내용이고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로산 익성관에 흰 도포와 배로산 띠를 착용하여 하고 열을 타고서 홍태원을 나아가 금성관에 밖에 나아갔다. 하교하기를 죄인 이인경을 올리라 하였다. 문목을 써서 읽어 유시한 다음 공축을 받았다. 이인경이 공축하였다. 내가 소차에 들어갔다. 하교하기를 부재조는 길경차, 도라지차를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길경차를 마시고 소차에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